11월 선물하기 이벤트. 신바람 별이 햇밤 고구마 진율미 10kg 구매 시 4kg 별도 택배 발송 친구, 지인, 자녀분들께 무료 선물. 신바람 농산물 TV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기획상품. 신바람 별이 햇밤 고구마 진율미 3kg, 5kg, 10kg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산물입니다. 신바람 농산물 별이 햇밤 고구마 판매합니다. 이제 전북 익산에서도 별이 햇밤 고구마 판매가 출시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목이 팍팍 맥히는 진율미 품종의 밤 고구마입니다. 익산 황토 고구마는 밤맛이 나는 진율미 종으로 씹히는 맛이 포근하며, 구워먹거나 삶아먹을 때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이즈 비교입니다. 판매가격 19,900원 무료배송 중 사이즈 5kg 33,900원 무료배송, 28,900원 무료배송, 24,900원 무료배송, 19,900원 무료배송 중 사이즈 3kg 23,900원 무료배송, 18,900원 무료배송, 전북 익산 황토 햇밤 고구마 판매합니다. 11월 8일 주문건부터 적용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